팀이 되고, 표친들이 상대팀이 돼서 대결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같이 대결을 해볼 거예요. 긴장하지 마요. 즐겨, 즐겨. 에니스턴, 에니스턴. 서버가 너무 좋아. 이제 동호인분들과 팀이 되고, 코친들이 상대팀이 돼서 대결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같이 대결을 할 동호인분들 먼저 모셔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올해 졸업했고요. 이름 소성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아직은 경희대 학생 많이 볼 거예요. 보통 고인분들의 실력이라든지 입상력을 들어보고 이제 팀을 선정하는 보통 그룹인데 이번에는 조금씩 다르게 비주얼만 보고, 잘할 것 같은 느낌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미 운동 많이 하신 거 같으셨네요. 그러니까 너무 운동 많이 하시는 게 티가 너무 많이 나셔가지고 피지컬이. 최생적으로 까마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반갑니다. 저희 둘이서 이긴 사람이 파트너 고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응, 할까요? 라이브? 라이브. 혹시 저랑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어, 저는 그러면 운동도 제일 많이 하세요. 일단 비주얼만으로 선택 받으셨어요. 네, 너무 좋죠. 좋으신 거 맞으세요? 방금 전 경기를 봤는데 잘 치셔서 그냥 편안하게 치겠습니다. 저도 잃을 게 없으니까 저는 편안하게 치겠습니다. 저는 재밌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재미없어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저희는 즐겨야 돼요. 하지만 재미있게. 네. 준비 시작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장하지 마요. 즐겨, 즐겨. 이런 게임 언제 해봐? 가세요. 가세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리턴. 귀찮아. 에잇. 가세요. 가세요. 에잇. 에이 써버가 너무 좋죠? 너 같아. contraryuggling. 어! 맞으세요! 어! 맞으세요! 어! 맞으세요! 만약에 살살 맞으셔서 데미지 없으시죠? 나이스! 나이스! 파이팅! 파이팅! 와! 저걸! 와! 저거라니까! 그래! 그거 지켜야 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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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 아우! 파이팅! 파이팅! 아 준비할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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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븐! 장난 아닌데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하시는데요. 좋아요. 스 hijowani 승허니 승헤니 승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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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데? ... 어... Dell import 수업이 진짜 좋네요 너무 맘에 드려요 저보다 더 잘 쳐요.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타이밍이 안 맞네. 죄송합니다. 다시 다이밍이 안 맞네. 아입니다. 다이밍이 안 맞네. 아우 진짜 반해 와 이거 나이스 오우 발투인데?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볼이야 아 진짜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준비를 하나하나씩. 좋아요. 하나하나씩. 준비를 하나하나씩.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아니 갑자기 공이 왕호가 돼버렸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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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가 너무 좋으신데요. 미쳤다. 나이스. 나이스.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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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b مل olarak 6 give. 네. 나이스. once the battlej 1 lane around! 아 네. 나이스. 하나셨만라. игр ket termin воспuying. 나이스. 감사합니다. 거부러전작 야들 강아지 나이사 나이사 차야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고구 나이스 나 쥬아요 어웨피 또. 됐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끊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 끊었어요. 제가 못 끊었어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를 바랬던 팀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하신 소감.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는데 두 번째 게임 서브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긴장감이 좀 풀리면서 게임이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갈갈골을 이긴 게 신의 현실이지 않았나. 파트너를 고릴 수 있는 게 신의 현실이지 않았나. 너무 좋았습니다. 들어오니까 긴장되고 해서 호흡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힘들었지만 재밌게 잘 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파트너분 엄청 잘해주셨는데 제가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에러도 많아서 민폐 기침 받아서 죄송하고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확실히 뭐 마무리하실 때 다 그냥 확실하게 마무리하셨어요. 공이 길고 빨리 오다 보니까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을 쳐도 무조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계속 넘겨주셔가지고 계속 집중하면서 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동호인분들이 실력이 너무 훌륭하세요. 오늘 제가 느꼈던 거는 아무래도 순간순간에 중요한 포인트에서 거기에서 살짝 갈리지 않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만약에 중요한 부분이 왔을 때 어떻게 쳐야 된다는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게임 따는 능력이나 아마 거기에서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포인트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실력적으로 떠나서 모든 공들이 다 좋으세요. 실력도 좋으실 것 같은데 포인트 관리 같은 게 저희랑 차이가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게임 많이 하시면서 게임 운영하는 것들 일시면에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승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좀 어떠셨는지 말씀 오기 전부터 너무 많이 긴장을 했고요. 나름대로 요즘에 공을 많이 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을 조금 더 많이 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잘 치셔서 한번 여기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놀러 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맨날 레슨 하느라 쉬는 날이 하루 밖에 없어서 연결 많이 못 했는데 그래도 와서 간만에 시합하는 느낌도 느끼고 많이 잘 치셔서 제가 더 운동이 된 것 같아서 기분 좋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스프라이크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랑 같이 볼을 쳐주신 선수 코치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 또 한번 더 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셔틴홀 테니스라고 많은 회원님들이 오고 계세요. 저는 3호점에 있거든요. 잠실점에 그래서 금요일 빼고 다 일하니까 많이 오셔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운동이기 때문에 도전을 쉽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도전하세요. 너무 좋은 운동이고 많은 코치님들이 쉽게 쉽게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니까 테니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라이크! 화이팅! 테니스! 화이팅! 콕청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하하하